우리 빌리언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리언 빌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영국 영어를 공부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특강을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저와 직접 만나서 한 공간에서 영국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주셔서 제가 드디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정과 장소는요,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강남 파고다 타워입니다. 이번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저와 함께 영국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볼 건데요. 영국 영어의 발음부터 시작해서 영국 영어 단어, 영국 영어 회화 표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예정이니까 영국 영어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영국 영어를 좀 공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자세히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국 영어가 그냥 좋으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특강은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수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3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영국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에 배워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영국 영어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해서 저와 함께 영국 영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 신청 방법은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신청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신청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신청서에 있는 안내사항을 따라 주시면 제가 참가가 확정되신 분들께 안내 문자를 드리면서 안내 문자에 정확하게 어떤 강의실, 어떤 위치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정과 장소 다시 알려드릴게요.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장소는 강남파고다 타고입니다. 저와 함께 영국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 마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그때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서울이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제가 또 만나뵐 기회도 꼭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타지에 계신 분들 꼭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만나뵙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즈 여러분들 또 만나요. 바이!